자, 해설강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A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핀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있죠. 자, 이건 화원과도 좀 연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물리원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자, 우리가 탄소로 구성된 것들 중에 알아야 되는 게 플러렌, 자, 그리고 그래핀 그리고 3, 탄소 나노 튜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보통 이 그래핀을 돌돌돌 말아놓은 형태를 띄는 게 탄소 나노 튜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모든 1, 2, 3은 탄소의 동소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 이 물질 A는 탄소입니까?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핀은요. 유연성을 가지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핀은요. 이게 한층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움직일 수 있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그래핀의 육각 구조를 본다면 탄소는 원작과 전자가 4개인데 여기 탄소는 하나, 둘, 셋 또 뭐 하나, 둘, 셋 모든 탄소가 원작과 전자 4개 중에서 3개가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고 하나가 남아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모두 원작과 전자들 중에서 하나가 좀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게 되면 원작과 전자 중에 남는 전자가 자유전자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핀은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ㄴ, ㄷ이 모두 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인 5번, ㄱ, ㄴ, ㄷ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해반응에서 이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ㄱ과 ㄴ은 각각 생체총매인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생체총매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 효소지? 자, 대부분의 효소는 정총매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 정총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라고 알아두시면 아, 이 ㄱ보다 ㄴ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니까 ㄴ이 카탈레이스가 존재할 때고 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이 과산화수소 분해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라고 묻네요. 그럼 당연히 지금 쌤이 이렇게 쓴 부분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정답이 2번 B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좀 더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C는 무엇입니까? 자,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의 차이죠. 그래서 C는 우리가 보통 무엇이다? 네, 반응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이 원자가 생성되기 전과 이 생성되기 전과 후에 이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자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자, 전자가 구속되지 않아서 우주 자체가 굉장히 뿌연 상태의 우주 흐린 상태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가 원자가 생성되고 나서 원자와 원자가 형성되고 나서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합쳐지게 된다면 우주가 매우 투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지고요. 이때 뭐가 될 수 있다? 네, 빛이 원자핵이나 전자와 충돌을 했는데 충돌할 것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직진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횡파라고 하는 빛이 쫙, 쫙 이렇게 직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성되기 전과 후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봐봐 빛이 양성자랑 튕기기도 하고요. 전자랑 충돌을 해서 튕기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불투명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기억. 자, 나의 빛은요. 나에서 나오는 빛은 우주배경 복사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직진한 빛이 현재 우주를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복사에너지로 방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의 빛. 자, 이때의 빛을 우리는 최초의 빛이다라고도 하고요. 이걸 우주배경 복사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가에서 나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주의 진화과정 역시 가에서 나 숭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우주의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우주의 온도는 떨어지죠.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일 때가 높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